못 먹는 거 없죠? 못 먹는 거 없어요. 아, 지금 그냥 바로 출발하면 되나? 그럼 당연하지. 그럼 어떻게 아침부터 한 게장 한 번. 갓집집을봐! 아침부터 개장 한 번까지 안돼요. 상욱아, 아침부터 개장을 먹자마자. 아침부터 개장을 한 번. 내가 저 상욱이를 한 번 녹화를 해봤잖아. 상욱이가 저기. 내가 좀 허점이 많아요. 이 웃음 이렇게 웃는 친구들이. 허점이 좀 많아, 이렇게. 일단 우리가 출발을 하자. 여기 있어요, 언니. 어디로 갈 거야? 상욱이 형이 먹고 싶은 거 가죠? 상욱아, 너가 먹고 싶은 걸로 가자. 그러면 저는 저기 일단 복춘식당 이쪽으로 한 번 가고 있습니다. 거기 한 번 가고. 아니, 형님 말투는 되게 예리한데요. 그러면 복춘식. 아니, 잠깐만,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그렇지. 너 이거는 지금 이 펜은 지금 PC 찍는 거고. 아, 이제 이 웃음의 의미를 알겠어요. 그렇지, 알겠지. 네. 아니, 저 광주가 아니지, 여기는. 여기는 그냥 전남 찍어야 돼. 아니, 저 전남이 안 되는 거야. 안 돼? 괜찮아? 되잖아. 벨리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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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막 아침 일찍 난 다음에 역광으로 막. 오늘 하루 게임 끝날 때까지 쭉 저희는 한 팀인거죠? 그랬으면 되겠다. 사실 군류리부터 갔어야 했는데 그래야지. 왜냐하면 가운데가 군류리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찍고 가야 돼. 빙고는 무조건 가운데 가야 되는 거야. 형 지금 저희가 한 줄 체하면 끝나는 거죠? 작전을 좀 짜보죠. 잠깐만 여기에 지금 빙고판이 돼 있는 거지? 그거를 불편해요. 아니야? 그대로 쳐봐. 사우 형도 한 방으로 되는 스타일이 아닌가. 진짜 빙고터치 거기 돼. 지효가 지금 되게 참고 있는 거지. 아 그런가요? 두 번 해놨지. 두 번 해놨지. 지금 지효가 계속 보고 있구나. 두 번 해놓으면 되는 거 같구나. 지효야. 야 너 진짜 많이 잡는다. 지효 안 그랬으면 머리차 한번 잡았어야 돼. 지효가. 지금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. 광수나 상용 나왔어요. 야 진짜 지효 많이 잡는다. 나이가 언제예요? 저 78년생. 표정 이제 쎄요. 지효가 나이만 어렸어도. 조금. 근데 되게 동원이시고요. 제1등. 제1등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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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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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미션 드리겠습니다. 아 미션 있구나. 미션을 만약 저희가 못 통과하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